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농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농사꾼은 덥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된다. 여름에 더워져야 곡식이 잘 영글고 가을에 풍년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부채를 설설 붙이시는 걸 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고등학교 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통사 편찬의 역사를 간략하게 돌아보면 표와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사기는 통사는 아닙니다만 1연의 삼국유사의 고조선 부여사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권근의 동국사략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부, 삼한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부여, 옥저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에 넘어와서 초기의 동국통감에도 부여, 옥저, 동예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외기의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사군, 이부, 삼한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 안정복의 동사강목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치훈의 해동 역사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동사강목에서는 고조선, 기자조선, 삼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동 역사에서 비로소 예, 맥, 부여, 옥저, 사분 체제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사이트입니다. 거기 보면 1895년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정교육과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입니다. 기자기가 포함되어 있구요. 삼한, 위만, 사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여, 옥저, 동예는 빠져 있죠.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단군기에는 단군의 조선 계곡과 아들 부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큰 글씨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단군은 이름인 왕검이니 혹은 왕험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군장이 없더니 신인이 있어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오므로 국인들이 받들어 세워 임금으로 삼으니 호를 단군이라 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처음에 평양에 도읍하다가 뒤에 백악에 도읍하였다. 태백산은 지금 영변의 묘향산이고 백악은 지금 문화의 구월산이다. 우리가 배워온 바 익숙한 문장들입니다. 기자기입니다. 기자 때부터 팔조법이 시행이 되고 정전, 농사와 뽕나무 가꾸기를 권장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수가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평양에 기자의 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기자는 성은 자씨이고 이름은 서여이다. 은혜 태사이고 주의 제부이니 주나라 무왕이 상을 이기자 기자가 동쪽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무왕이 봉하여 평양에 도읍하였다. 자는 장명이고 길을 시급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자라 일컫는다.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기자의 후손 기부 기준이 나옵니다. 기부는 아마 기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부가 기자의 41대 손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한시 족보에 의하면 기준이 41대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기자로부터 기후, 기우, 기석, 기윤, 기비, 기준까지의 계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사만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준이 위만에게 쫓겨 바다를 건너 금마구, 지금의 익산입니다.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한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여러 대에 걸쳐 오다가 온조에게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진한은 진나라에서 망명해온 사람들이 역을 피하여 한해 들어오자 동쪽의 경계를 나누어 주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만입니다.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한사군 설치와 2부로 변경된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한반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입니다. 일제시대에는 1911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고시대의 조선반도, 삼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원군의 섭정부터 강화도사건과 이모정변, 갑신정변과 갑오혁신, 대한통감부설치, 일한병합, 총독정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상고시대의 조선반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북부조선과 남부조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부조선에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포함되어 있고 남부조선에는 한종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가라 등의 나라들을 가리켜 하나로 임나제국이라고 부른답니다. 일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동생 스사노가 그의 아들과 함께 조선에 건너왔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신라 제4대왕 석탈에는 일본에서 건너와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임나제국의 관계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가라국은 신라와 다투었는데 스진천왕 때 사신을 일본에 보내 도움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황후는 천왕의 유지를 이어 규수를 평정하시고 이어서 곧 바다를 건너가 신라를 토벌하고 임나제국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인 박사 얘기도 있고요. 백제 성왕 때에 일본의 불교를 전한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과 삼국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광개토대왕 때에 백제와 신라가 일본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가 세퇴하자 일본의 도움으로 유지했다. 신라가 일본에 복속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는 교수 참고서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본과에서는 조선반도의 연혁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곧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이리하여 주하이천왕 제14대은 먼저 규수를 평정하려고 친히 직접 정벌하셨으며 진구황후는 나아가 신라를 정복하여 임나제국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쓰셨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심상소학, 일본역사, 권일제사, 진구황후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앞서 북부조선과 남부조선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본과에서는 일본부를 중심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이 균형을 이루어 정립하고 있던 시대의 상황을 가르치며 북쪽에서 일어난 고구려에 맞서 한족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힘으로 그 국가를 보전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교수 참고서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별 역사교육에 포함된 국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나 개화기에 비해서 일제강점기에는 단군조선 이야기가 빠져 있고요. 부여 등이 빠져 있고요. 오직 북쪽의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남쪽의 삼한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고시대의 선도사관 문제, 유교, 불교, 도교적 사관, 성리학적 사대주의 사관, 중화주의 춘추사관, 황국사관, 식민사관, 반도사관 우리가 극복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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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